XSFM입니다 이론가가 고생을 언제 하냐 이론을 넘어선 거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특히나 사업은 저도 정치병자입니다만 정치병자들이 욕먹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만 진보적이면 됩니다 보통은 보수적 가치를 잘 따라야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잘 버티고 잘 다독이고 잘 수비해야 사업이 안 망해요 그 수업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조성주 소장이에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꽤 오래 버티밀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오래 버틸 거예요 어 진짜요? 네 그럼 거짓말은 정치할 때 하는 거고요 한국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힘든 나라가 아니예요 새빨간 거짓말임 이번 주에 들을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준 전시에 가까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어떤 예외 상태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밀한 논의를 하기에는 바빴죠 그리고 급하고 생명이 걸린 실존적 위험을 걸린 문제는 사실 때로는 굉장히 급하더라도 빠르게 빠르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변실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은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점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또는 약간은 밀어놨던 문제들을 슬슬은 우리가 좀 얘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노동의 변화와 거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약간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년이 넘게 갈 거다 1년 또는 뭐 길게 봐도 2년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에 큰 변화가 있었고 사실 그것은 또 민주주의 어떤 시스템에도 저는 상당한 충격을 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논쟁해봐야 될 어떤 주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렸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소 이런 얘기를 하기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미리 한 번쯤은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올 사회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경험했던 사회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똑같은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 다 얘기하는 거고 미래는 전혀 다를 거다 정말 3월 초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에휴 그럴리가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조금씩 느낌이 오고 있어요 전에는 할 수 있었던 어떤 것들을 못하겠구나 전에는 생각해본 적 없던 어떤 것들을 해야 하겠구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이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 이제 진보적인 어떤 열정이 과하신 분들이 범하는 반복되는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